서울시설공단은 서울도시고속도로 누리집에 색각 이상자용 지도 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도로 소통 상황과 통제 정보 등 9개 지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색각 이상자용 지도는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된 지도를 색각 이상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변환해 제작한 지도입니다. 교통 상황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원활, 서행, 정체 등의 색상을 명도, 채도로 구분해 표현했습니다. 또 일반 지도 화면 우측 상단에 별도로 제작된 색각 이상자용 배너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를 통해 도시고속도로, 남산권, 수도권, 정체에보지도 등 9개 지도에 대한 색각 이상자용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